3월 16일 밤 11시 36분쯤 일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 진도 6.4 그리고 7.3의 지진이 2번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일본 도쿄의 중심각 긴자거리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 고층 건물의 사무실에서는 한밤중에 일어난 지진으로 사무실 전체가 크게 흔들려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자정 12시에 가까운 밤늦은 시간에 발생을 해서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상황은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바로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일들이 생기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